안녕하세요, 진우입니다. 오늘 준비한 것은 파리바게뜨 빵이에요. 햄버거 샌드위치와 피자빵, 소세지, 초코빵, 베이비슈로 준비했어요. 음료수는 분다버거 핑크! 맛있게 먹어볼게요! 미치는 문제는 재미없어요.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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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있어요. 소스에 소스가 더 맛있을 거예요. 앗!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뭐지?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콜라 파김치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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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광고 너무 맛있다 고추장 너무 맛있다 쥬쥬쥬 어묵떡 어묵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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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소세지 빵이랑 초코빵, 슈크림은 진짜 맛있어요!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! 다음에 또 만나요! 안녕!